아 승단 또 뜨죠? 선자세 파크랑 반격기가 필요했습니다 저에게는 그냥 무빙이 안되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래요 근데 1타 가듯이 원래 마이너스 10이었는데 14로 변경이 되죠 그건 조금 뼈아픕니다 하단 실패 포스리풀 푸싱 이런 샤스카 안나가죠? 샤스카 안나가 아마 투퍼도 포함일거에요 이제 더이상 이런 꼴을 안봐도 된다는거죠 그니까 넋백 감소 어 딜 도망가 하여여 당근빠따타조킥 쓰다가 혼나구요 개인적으로는 당근빠따타조킥을 그 뭐지? 약간 넋백이란다 옛날처럼 좀 돌려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긴 한데 굿바이 온리포녹스님 어서오세요 빰빰빰하단 호밍기 원투풀 꽝꽝까지 확정 이런 톡 실패 빰빰빰 꽝 아니 아니군요 버스트 힐 좋았구요 대시 밝기로 굿바이 밝기 넋백도 좀 줄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너무 욕심이죠 운영방식이 완전 달라지게 될겁니다 허랑은 그래요 어 양양잡기 이런 잘 푸시네요 메조 팔랑크스가 문제가 아닌거죠 지금 현재로선 헐 캡터스 좋아요 꽝 로화 안되네 며오 죽어가는 빵쟁이님 승단시켜드리면 안됩니다 죽고 흐흑 음 가드백이 줄어도 관계없습니다 어차피 딜캐가 안되는 애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상황이 연출이 안됩니다 오륜잡기 안되구요 이런! 영각이나 어퍼룩 이지걸시죠 지금 오 대박 용기가 굉장해요 저에겐 그런 용기 같은 거 없는데 슈 돌, 로확, 찢기, 짠손, 슈 돌 죽었죠 제가? 데스를 시작해보죠 죽었을 피일 것 같은데? 도트가 남거나 죽습니다 진짜 도트밖에 안남았네 사망 흐흐흐흐흐흐흐흐 됐을 시이이이작 까비 플라커킥이 있으나 마나한 기술은 아니었어요 저의 입장에선 그래요 지금 거의 대객병 그 자체입니다 음, 어저께 꿈을 꿔 아, 오늘 꿈을 꿨었는데 화랑이 완전 초떡상하는 그런 꿈이었어요 슬프지만 응 그거 꿈 원투, 플라 찍기, 짠손 더이상 이렇게 험한 꼴 안당해도 되죠 플라 찍기가 이제 이득 프레임으로 바뀌니까요 빰빰, 흐흐흐흐 발목 투 툭, 툭, 굿바이 플라커킥이 안 뜨는 건 아니고요 마, 펀치, 아 마, 펀치 간다 그 뭐지 제트허퍼 같은 기술엔 뜹니다 여전히 마이너스 14로 변경이에요 15에서 오른잡기 플랫 플랫 되는 게 없어 다 카운터야 그리고 아니, 왼허퍼가 왜 반시계를 잡는구나 맞네 잘못했네 플라커킥이 이거야 이거 카운터 카운터 파워 크래쉬 발동 폭폭 빰 안되네 노우 하단 이런 톡 발목 꽝 안되네 아우 왜 카운터요 노우 굿바이 아니야 벽걸이를 잘못됐네요 아우 라이크 유어 악센트 캑터스 샷 나이스 역시 믿음의 슈달 조금씩 화랑이 더 강력해지고 있는 중이죠 헐 토스업 다음에 토스업 뭐 토스업 3번 4번 패턴 들어갑니다 굿바이 얼음 자세에서 저 기술 쓰는 방법 알면 사람들은 다 알죠 고통을 주고 싶으면 아스카를 하시면 돼요 클라를 하시거나 지금 진짜 말도 안되는 상향이에요 전체 캐릭터에 다 대규모 버프가 있긴 했는데 좀 심하죠 나이스 또 걸리셨죠 아 이번에 에어팡도 버프에요 2타 데미지가 아 2타 판정이 낮아졌어요 원래는 그게 특정 상황이 될 경우에 안 맞거든요 애가 맞지 않았습니다 흠흠흠흠 러브버그님 어서오세요 이사님 오셨네요 어서오세요 이사님 톡 이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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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자주 써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패턴 한 번 더 들어갑니다 한 번 더 들어갈게요 안 되네 발목 투 짠발 굿바이 네 내일부터는 철권 보는 재미가 더 있으실지도 몰라요 으하핰헤헤헤헤헤헤헤헤헺 음 더이상 오플라찌기 가드시킨 다음에 아 이 사람이 개기면 어떡하지 대쉬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이득이거든요 오랫동안 기다려왔어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옹 내가 원한 elegance 타이렛기예예옹 캑터스 좋아요 구 빠이 으흐흐흐흐 하단, 아니군요. 슈, 돌, 나이스, 헤헤헤헤. 뭔지 몰라도 아무튼 나이스임. 아니야, 바보야. 토, 풀, 슈, 돌, 원, 투, 풀, 로, 하, 투, 빰빠밤, 폭, 실패. 하단, 굿바이. 으응, 내일이 되면 더 쉽게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드라는 개인적으로 선자세로 맞는 게 맞습니다. 파란스 스윗킥에, 그 뭐지? 헐, 발목이 얼마나 긴데. 짠발, 힐원. 너무 뻔했네. 죽어가는 중, 영각, 굿바이. 선어짱님, 어서오세요. 약쟁이님, 어서오세요. 그러고 가만히 있는 거 어떡하죠. 어, 어. 대시, 웬플라 하시면 됩니다. 맥! 우즈우 티치 미, 어, 리럴빗, 더, 코리안 아카운트. 으흐흐흐흐. 왜 공중에서 안 맞고. 짠손, 로, 하, 꽝, 실패. 나이스. 아, 아까부터 벽걸이 너무 잘못 쬐고 있죠. 죽고. 음, 댕댕이 10기를 새로 맞췄군요. 그렇군요. 댕댕이 좋겠다. 원투, 따닥. 톡, 톡. 빰. 방금 왼발 눌렀는데? 왜 안, 아, 저거 양손으로 풋날린다는데, 왜 하나 안 풀리죠? 왜죠? 카운터. 처스카이, 굿바이. 처스카이는 반시기 횡식을 미세하게 잡아줍니다. 카운터. 철권 아시아 서버 같은 게 따로 나뉘어져 있진 않죠. 근데, 그게, 결국에는, 픽 문제로 인해, 서버가 나뉘어져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아니야. 그런 거 왜 썼어, 바보야. 답답해지면 영광 나오시겠죠? 으흐흐흐. 지금 계속 레이지 아츠 쓰고 계시죠. 이앗! 흐흐흐흐흐흐흫 흠 이거. 킁파잉! 뭐, 뭐지? 방... 댕댕이가, 맥구라이님 방송 껐어요. 파이트. 네, 결과적으로 비슷해지게 되는 거죠. 그게. 크예앗! 카운터. 픙 때문에, 게임을 못 합니다. 서로 환경이.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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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거 뒤집어 본다 안되는구나 응 안됨 원잽 로하 투 밤 노 샤프 초스카이 아 깔끔하다 요럴때마다 진짜 초스카이 쓰는 보람이 쏠쏠하죠 앉아 앉지 않죠 슈돌 원투 투포 이런 굿바이 턱 돌아가셨어요 빵쟁이 미 레스팅 피스 슈돌로 메모리